이제 8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은밤 전수입니다. 번호상과 전문가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에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다이아 축하합니다. 더쇼 초이스 다이아 첫 1위 소감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일단 다이아 만들어주신 김민수 사장님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MPK 식구분들 귀환오빠 홍이사님 동민이사님 대남오빠 성모오빠 수민언니 저희가 지금 2015년 9월에 데뷔해서 10개월만에 컴백을 했는데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에이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멤버분들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예쁘게 꾸며주시는 스타일리스트 현호복 실장님 그리고 주영쌤 수연쌤 그리고 우주쌤 네 스텝 언니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이아가 10개월만에 정말 열심히 앨범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데뷔를 하고 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우선 저희 항상 이끌어주시는 광수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이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곁에서 응원해주신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다이아 변하지 않는 다이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명의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더 스트리스 타이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멋진 앵콜모데도 부탁드리고요. 스타들이 서프라이즈로 여러분의 학교를 습격하는 스쿨어택 2018 2학기 참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어택스타의 정체가 미리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스타가 여러분의 학교를 찾아갈지 스쿨어택 홈페이지를 출시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눈여름을 가서 재료 컴백 스타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파이얼 앤 잰쇼! 잰쇼! 콕쇼와 함께해요! 더쇼! 플레이! 안녕! 솜 bust and jump 됩니다. 가위아가 1위를 받았던 이름이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